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체계러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50세 이후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장암은 국내 발생률과 사망률이 3위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질환인데요. 최근 대장암에 젊은 층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 대장암 발생 요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인스턴트 식품 섭취와 또 불규칙한 수면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상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주려고 하는 생활 속 관리와 정기적인 검사로 대장암을 예방해야겠습니다. 백약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혈변이나 반복되는 설사와 변비가 있다면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장암의 의심 증상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장암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대변을 보거나 보는 횟수가 힘들어지거나 배변 습관이 첫째가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았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변을 보고 나서 시원해야 되고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설사를 하거나 변비 또는 대변을 본 다음에 뭔가 후중기가 있시 아래가 무지근한 느낌이 자주 드는 경우. 또 대변을 보는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대변을 본 다음에 피가 나오는 경우. 예전보다 변 자체가 좀 가늘어졌다. 복부가 복통이 있거나 복부가 더부룩하면서 팽만감이 느껴진다. 체중이나 근력이 감소가 오거나 피로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식욕부진 또는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심하면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배에 마사지하고 있는데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나 아래쪽에 뭔가 만져지는 느낌, 덩어리가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지만 제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의 암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식습관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열량을 자주 또 많이 섭취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동물성 지방을 또 자주 섭취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반대로 섬유소의 섭취가 부족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비만 등이 대장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 그러니까 섬유소의 섭취는 늘리고 열량이 너무 높거나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줄이면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면서 항상 확인은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 있는지 또는 변을 볼 때 어렵지 않은지를 꼭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못된 식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대장암을 꼭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령화로 늘고 있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성 콩팥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일까요? 신장은 주변에 있는 요관이나 방광 또 요도와 함께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대사시키고 특히 신체의 평형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결국 신장은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소변을 통해서 배출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결국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에 의해서요. 우리 몸의 채행량을 조절을 하면서 혈압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장은 조혈작용, 피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의 재흡수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뼈가 튼튼하게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관여하는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감소하는데 신장 기능이 감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일단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을 잘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혈액 내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면서요. 결국 소변이 감소하거나 이로 인해서 몸에 붓기, 부종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또 혈압을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또 소변에서 사구체에서 내 몸에 필요한 불필요한 찌꺼기만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사구체에 걸러서 혈관에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단백뇨가 빠져나간다든지 혈액이 빠져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검사를 했을 때 단백뇨가 보입니다. 적혈구가 보입니다. 이랬을 때 특별히 내가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잘 하는데 이런 증상들을 단백뇨하고 소변검사를 했을 때 적혈구가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콩팥의 기능이 좀 약해져 있구나 또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증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고령화로 만성 콩팥병 환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성 콩팥병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만성 콩팥병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신장 자체에 손상이 있거나 신장의 기능이 감소하는 상태의 질병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지만 심혈관 질환처럼 만성 콩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만성 콩팥병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지역과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만성 콩팥병의 원인은 첫 번째가 당뇨, 고혈압, 사구체 질환, 단항신 등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당뇨가 49%, 고혈압이 21%, 신장에 사구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장에 사구체가 나빠서 오는 경우에는 한 10%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혈관이라든지 유전성 신장 질환이라든지 요로 폐쇄 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당뇨와 고혈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무엇보다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면 나타나는 증상,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만성 콩팥병의 원인은 정말로 많은데요. 원인에 의해서 증상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 색이 검붉게 변하거나 소변에 거품이 유디되는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 콩팥을 통해서 우리 몸에 염분을 적절히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염분이 쌓이고 염분이 쌓이는 것은 염분과 수분은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쌓이게 되는 경우에는 부종이 생기고 결국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체액량이 과다가 되거나 또는 부종이 악화가 되면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심부전의 병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독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우리 몸에 미세한 성분인 전해질과 산염기의 불균형은 우리 몸에 무력감이라든지 절임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콩팥은 적혈구의 생산을 돕는 에리트로포이 에이틴이라는 물질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합성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산소가 제대로 흡착이 못 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피로감 등의 다양한 빈혈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최근 보시면서 소변 색깔이나 거품 여부를 잘 살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단백질을 제품으로 참 많이 섭취를 하십니다.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백질에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든지 대사산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단백질의 대사산물은 신장을 통해서만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량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콩팥에서 일을 해서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단백질 섭취량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에 콩팥이 혹사를 통해서 신장에 무리를 주고 신장에 무리가 오므로 인해서 만성 콩팥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이 단백질의 섭취를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단백질도 적절하게 섭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만성 콩팥병의 치료와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첫 번째,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게 혈압이고 또 당뇨가 되고 고지혈증, 비만 등인데요. 이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적절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만성 콩팥병은 소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혈압은 압이 높아지는데 이때 중요한 게 대변과 소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소변이 뭔가 시원하지 않을 때는 대변을, 변을 잘 나가게 해주면 소변이 소통이 되고 또 우리가 설사를 하게 되면 양방에서 인효제를 쓰게 되거든요. 내 몸에 수분을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면 대변에 물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설사가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대변과 소변은 서로 부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설사를 하는지 이 상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콩팥병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소변의 단백료라든지 거품이라든지 혈료라든지 이런 상황을 살피면서 한방에서는 꼭 대변이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같이 치료하고 있고 또 당뇨도 마찬가지고 특히 비만이나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음식물의 섭취에 따라서 찌꺼기가 나가져야 되고 소화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만성 콩팥병이라고 했을 때도 소화가 잘 되는지 대변이 잘 나가는지 소변이 잘 나가는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당뇨나 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 등을 치료하고 개선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염 시기를 유지하는 것이 신장 기능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액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게 짜게 먹게 되면 이 소금은 항상 물과 함께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채액량이 늘고 채액량이 늘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또 채액량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콩팥에서 사고체 여과작용에 의해서 소변을 빼내게 되기 때문에 콩팥이 과하게 되면 무리하게 되면 혹사당하게 되면 만성 콩팥병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식사를 할 때 내가 어디서 음식을 먹었는데 나는 짜지 않게 먹은 것 같은데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물을 마신다. 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물이 먹힌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음식을 짜게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으로 살펴서 이 소금을 내가 많이 섭취했는지 적게 섭취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거기서 또 물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보다 물을 좀 많이 먹다. 그러면 내가 좀 짜게 먹는지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과식을 피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개념으로 한방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콩팥은 오장육부의 기능에 비하여 있으면 목화토금수 오행인데 오행에서 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물은 토국수 관계에 의해서 흙이 많아지면 물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화 기능이 너무 강력해도 콩팥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요. 꼭 콩팥을 조절을 할 때는 내 음식량과 소화의 상태를 꼭 체크를 하면서 치료하고 개선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식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대사산물의 찌꺼기는 소변 그러니까 혈액의 찌꺼기는 소변으로 나가고요. 음식물의 찌꺼기, 장의 찌꺼기는 대변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분들의 경우에 한 50 전 이때까지는 내가 좀 뭘 많이 먹어도 대사 기능이 좋기 때문에 소변 대변으로 잘 나가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먹는 대로 살이 찐다 그러면 그게 바로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콩팥과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대사산물과 음식물의 찌꺼기가 내 몸에 쌓이면서 먹는 대로 살이 찐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 신경을 내 몸의 상태를 꼭 살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대소변의 상태를 잘 나가는지 그래서 제가 진료할 때도 그렇고 여기서 전화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꼭 빼먹지 않는 게 소변은 시원하게 보십니까? 대변은 남아있는 느낌이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소화는 잘 되십니까? 이제 이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증상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콩팥병뿐만이 아니라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이런 질병의 증상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꼭 파악을 해서 개선시키는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콩팥병과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때 과체중이다. 선생님께서 만성 콩팥이 좀 콩팥이 안 좋은데 체중관리를 하라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창출과 갈근을 이렇게 차요법으로 드실 때 우리가 이제 보리차의 강도 있잖아요. 보리차를 좀 많이 넣으면 좀 진하고 좀 약게 넣으면 연한데 나는 연한 게 맛있다. 그러면 그렇게 드시고 좀 진한 게 내가 먹었을 때 맛있다. 그리고 이 기준의 상태가 계속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미를 물어보는 게 어떤 때는 좀 달달한 음식이 땡겼다가요. 어떤 때는 좀 칼칼하고 개운한 음식이 좀 땡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씁쓸한 음식이 맛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우리 몸도 계속해서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되면서 어찌 됐든 50이 넘은 경우에는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수변 소화하고 오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콤한 맛이 좋은지 달달한 맛이 좋은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과체중인 경우에는 창출과 갈근 또 정상체중인 경우에는 건지왕과 복령을 차요법으로 드시는데 진하고 중간 정도 연하게 자기 기호에 맞게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체중인 경우에는 창출과 갈근을, 정상체중인 경우에는 건지왕과 복령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콩팥 기능 소실을 늦추기 위한 저염 저단백 식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대표적인 원인이 당뇨하고 고혈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체중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가 정상체중이고 현재 65세다. 이런 경우에는 1년 뒤에 있으면 나이가 더 들고 내가 몸 관리를 특별히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관리를 해도 조금씩은 노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체중은 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항상 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젊었을 때야 큰 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한 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리가 좀 다쳐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게 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도 적정 체중을 유지해서 늘지 않도록 하고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게 오히려 주는 게 오장육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꼭 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흡연입니다. 흡연은 동맥 경화를 악화시키고 또 신장의 기능 속도를 나빠지는 속도를 빨리 높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식도 있지만 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서 폐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를 흡입을 해서 혈액 속으로 집어넣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숨을 내쉬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리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금연이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체중 관리와 흡연, 금연 치료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 2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 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시는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자, 그러면 상담받으시는 분의 연세와 키, 몸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m 68kg이고요. 네, 몸무게는 75kg, 66kg.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무릎 간절하고요. 네. 해양성 간절하고요. 손가락. 네. 그리고 이제 허리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다른데 뭐 속이 아프거나 뭐 이런 거는 없고요. 네. 해양성 간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무릎이 어느 쪽이 더 불편하세요? 왼쪽이요. 네. 지금 손가락은 어느 쪽이세요? 손은 양쪽 손 다 그래요. 네. 양쪽 손가락이 좀 붓기도 있습니까? 네. 약 안 먹으면 붓고 일이 좀 힘들면 손가락 매비마다 튀어나왔어요. 네. 거기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빨갛게 열감도 느껴지세요? 네. 근데 이제 좀 아주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태어나올 때요. 엄청 쓰시고 아파요. 네. 날씨가 흐릴 때는 어떠세요? 약 안 먹고 날씨 흐리고 비 오고 그러면 쏙쏙 쑤시는 기가 있어요. 일기예보 정확합니까? 네.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아시잖아요? 네. 몸매 안 좋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지금 허리도 아프시다고 했는데 허리는 지금 키가 168에 몸무게가 75키로. 몸무게가 한 2, 3년 전보다 어떻습니까? 체중이? 한 2, 3년보다 늘었어요. 한 3, 4키로 늘었어요. 지금 이 무릎 아프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무릎 아픈 지가 거의 그러니까 생리 끝나고 붓는 병이 왔었어요. 네. 손가락 손서부터 얼굴서부터 몸이 붓고 붓는 병이 왔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바로 손하고 무릎하고 같이 왔어요. 아, 생리 끝나고 나서요? 네. 그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왼쪽 다리는 넘어져서 그 무릎, 팔꿈치나 무릎꿈치나 이렇게 보면 거기 이렇게 꼬부러지는데 보면 물주머니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넘어져서 무릎을 한번 다쳐서 수술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주머니가 터져서 피가 고여서 피를 한번 긁어냈어요. 네. 지금 손가락도 퇴행성 관절로 진찰받으셨어요? 네네. 그것도 그랬고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네. 진통제, 소염제하고요. 네. 진통제하고. 지금 한 3, 4년 전보다 2, 3년 전보다 몸무게가 3, 4kg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무게가 체중이 늘면 지금 허리도 더 불편해지시고 이 무릎은 더 통증이 심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무릎에서요. 왼쪽 무릎에서 이렇게 막 손가락 이렇게 막 우두둑우두둑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우두둑우둑 소리 나죠? 네. 우두둑우둑 소리 나요. 계단 올라갈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걸음 걸을 때 보면요. 우두둑우두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우두둑우두둑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아, 무릎에서요? 네. 네. 그건 지금 이제 무릎이 퇴행성 관절이 와 있고 퇴행성 관절이라는 것은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연부조직 자체가 힘이 없어서 우리 너트로 말하면 느슨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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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우두우두둑이 소리 나는 느낌이 드시고 지금 현재 그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면 좀 붓기가 있습니다. 네. 약 안 먹으면 다리가 많이 더요. 소변은 시원하게 나가세요? 네. 소변이랑 대변은 아무 적이 없고요. 변비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무릎 때문에 퇴행성 관절 때문에 고생합니다. 소화도 잘 되세요? 네. 네. 지금 일단은 그 체중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예전부터 항상 대변은 보면 시원하셨어요? 남아있는 느낌 없고요? 네. 네. 근데도 이제 지금 체중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이 경우에는 이제 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냥 알바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의원에서 체중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체중검사 받아 봤는데요. 그 약을 먹고 그래서 안 빠지더라고요. 내 체중 관리하려고 많이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살이 안 빠져요. 네. 지금 혹시 체중검사 때문에 술 하실 줄 아세요? 맥주 한 잔씩 먹고 있어요. 맥주 한 잔 하면 얼굴 빨개집니까? 별로 표시 안 나세요? 빨개져요. 네. 한 모금만 해도요? 네. 한 잔만 먹어도요? 네. 처음에 먹을 때는 빨개져요. 네. 그 다음에 커피는 어떠세요? 커피는 좋아하죠.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세요? 네. 지금 그러면 그 술은 한 잔 마시면 바로 빨개졌다가 다시 내려갑니까? 네. 네. 요즘 그 맥주 한 잔씩 하시는 겁니까? 네. 있을 땐 먹고 뭐 자리 있으면 먹고 없을 땐 안 먹고. 네. 지금 상태는 이제 협착증도 같이 오면서 이제 허리, 무릎, 발바닥은 괜찮으세요? 발바닥이, 발바닥은 괜찮은데요.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좀 안 좋아요. 네. 발목, 손목도 안 좋고. 네. 이 경우는 이제 지금 퇴행성 관절이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무릎 근육 인대 쪽에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꾸 뭔가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으면 좀 이렇게 몸이 체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 드세요? 네. 기운이 좀 빠지는 느낌이요. 이제 그러니까 뭐를 찾고 조금씩 먹게 되는 거죠? 먹는 거, 먹는 것은 그냥 그대로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인데요. 체중이 잘 느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하은위원회도 다니면서 많이 침수 맞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살이 안 빠져. 아, 지금 이제... 신장이 안 좋대요. 신장이.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그 소변검사 하면 특별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없는 거죠?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콩팥이 뭐 병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오정육부 중에서 이제 콩팥의 기능이 약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살이 안 빠지는 경우 본인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음식물을 먹었을 때 많이 안 먹고 그 다음에는 나가는 것도 지금 대변도 잘 나가고 소변도 잘 나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좀 붓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에는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신진대사가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체중을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반대로 살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신진대사,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순환시키면서 기운을 나게 하는 약을 써야 퇴행성 관절이 잡혀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통증이 이제 개선되는 겁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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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출. 백출. 네. 백봉룡. 백. 봉룡. 봉룡. 네. 황기. 황기. 네. 진피. 진피. 음식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얼큰한 거요. 얼큰. 좀 느끼한 거 먹으면 속 좀 불편해요? 네. 좀 니글리글한 거. 거기에다가 육, 계피요. 계피. 네. 그래서 지금 계피는 2g만 넣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백출 여기까지는 전부 육구라며. 아, 육구라며. 네.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한 개요. 생강 500원 동전만큼. 네.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한 개 해가지고 물을 1800cc 넣으세요. 1800cc. 1800cc. 네. 그래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cc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하게 한 잔 드시고요? 네. 네. 저녁 식사하기 한 시간 전에 한 잔 드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 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66세 어머니의 퇴행성 관절염과 협착증에 대해서 건강 고민 상담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백출과 백봉영, 환기, 진피, 개피 또 생강은 어떤 도움을 주는 약제일까요? 네. 지금 이분의 경우에 퇴행성은 관절이 많이 퇴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체력에 비해서 빨리 퇴화가 된 경우인데 이 경우 과체중인 경우에는 당연히 무릎이 더 아파지고 척추관 협착 등도 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체중이 한 2년 전보다 조금 늘어나면 이 증상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상은 더 심해지고 체중도 늘었는데 대변을 보고 나면 항상 시원하고 남아있는 느낌 없고 소변도 시원하고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찌꺼기가 남는 게 아니라 몸에서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 중에 많이 걷거나 오후가 되면 붓는 분들이 있고 또 생립되면 좀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혈액에서 알부민, 결국 단백질에 의해서 수분이 혈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체부 쪽으로 조직 쪽으로 수분이 빠지면서 붓기가 생기게 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빈혈 증상이 있으면 붓기가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잠자고 일어났을 때 붓기가 생긴다는 것은 누워 있을 때 자면서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서 붓기가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붓기를 빼는 게 아니라 신진대사를 잘 시켜주는 보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백출이나 황기나 진피 이런 쪽들의 약들을 처방을 해 준 거고 이때 대체로 음식을 드실 때 단 거 아니면 제가 매콤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오미 중에서 단 것과 매콤한 것은 다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저는 단 것도 안 먹어요 매콤한 것도 안 먹어요 이런 분들은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경우는 매콤하고 달콤한 것의 기준점이 좀 다르게 되는데 단 건 안 드세요 그러면 과일 드세요 그러면 과일은 많이 먹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과일은 매콤한 과일은 없는 거죠 단 과일 그럴 때는 단 걸 좋아하시는 거고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뭔가 단 거보다 얼큰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는 단 거를 조금은 먹게 되는데 단 걸 좀 먹었는데 맛있어서 더 먹게 되면 속이 바로 뭔가 벙벙해서 느글누글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 문화가 좋은 게 된장이 약간 단 맛이 나오는데 단 맛을 많이 못 먹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청양고추를 조금 넣으면 단 맛을 잡아주고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 개운한 맛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 분들 중에 짜장면을 먹을 때 고춧가루 우리 중국 식당에 가면 꼭 고춧가루가 같이 있죠. 또 한 데는 식초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짜장면을 먹을 때 단 걸 좋아하시고 느끼한 걸 잘 먹는 분들은 짜장면을 드시는 거고 그다음에 느끼한 걸 많이 못 드시는 분은 고춧가루를 좀 쳐서 섞어서 먹어야 느끼한 맛을 잡아줍니다. 현재 이분의 경우에 약간 느끼한 것을 잘 못 먹는 겁니다. 몸에서 운행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잘 못 시켜요. 그런데 단 맛이 들어가도 신진대사가 잘 되는 분이 있고 반대로 단 맛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피를 처방하고 생강을 처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숍에 가면 시나몬이라는 갯빛가루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야 커피 맛이 좋은 분이 있고 이걸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시럽을 넣어야 좀 맛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콤한 맛이 있어야 손과 다리를 운행시킵니다. 우리 느끼한 맛은 배 이렇게 잡아주고 칼칼한 맛은 느끼한 맛을 소통시키면서 손과 다리 쪽으로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계피와 생강으로 해서 군신자사에서 양념으로 치면서 운행시키는 그러한 한방차도 같이 처방해드린 겁니다. 네, 최준영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 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SNS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후에 또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준영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준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 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 연세와 키, 몸무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62, 키는 50, 150, 몸무게는 52.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불편한 거는 목에 갑상성 암 수술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엄청 치료가 많이 와요. 네. 그게 한 가지 흥이고 그래요. 네. 아, 피로감이 이제 계속 있는 게 제일 불편하시다고요? 네, 네. 이 사람한테 혼자 해먹고 있는 밥도 못 해먹고 둘러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현재 복용하는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혈압약, 고질전약, 당뇨약, 또 머리, 뇌, 수술에 뇌약.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혼자 계시는 편이세요? 네. 네. 평상시에 그러면 소아는 어떠세요? 소아도, 소아는 모르겠는데 변비가 많아요. 네. 변은 며칠에 한 번 보세요? 변은 일주일도 가고 막 그래요. 네. 보고 나면 남아있는 느낌 없으세요? 있어요. 뭐가 항상 덜 나온 느낌이세요? 네, 네.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없던, 그냥 제대로 나오다가는 어떻던데 좀 빨리 좀 그래요. 네. 한의원에서 체질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체질검사 받았는데 뭐라고 검진은 나왔는데 내가 모르겠네, 이 점으로서. 제가 체질검사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 잠은 안 와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술 한두 잔 이렇게 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한 개도 못 먹어요. 한 잔만 하면 빨개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늘 수술했고, 그 다음에 혼자 계시면서 식사가 아마 불규칙하고, 지금 이제 위장관, 일단 음식을 규칙적으로 좀 잘 섭취를 해서 소장해서 영양분 섭취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변의 상태가 좋지 않고 변비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안에 음식물의 찌꺼기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식사 시간이 되면 좀 배가 고프세요? 네. 때가 되면 배가 항상 고프세요? 네. 지금 음식물 소화는 이제 잘 되고, 때가 되면 이제 배가 고프다는 것은 신진대사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도인. 네. 네, 행인. 네. 네, 황기. 네. 네, 그 다음에 황정. 네. 네, 마지막으로 향부자. 네, 거기까지 해서 각 5g씩 넣으세요. 물을 2000cc 넣으시고,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오전 10시에 한번 드시고요. 네. 네, 오후 5시에 한번 드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꼭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수술 후 건강 관리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도인과 행인, 황기, 황정, 향부자를 추천해 주셨는데 어떤 약재들인가요? 네, 일단 지금 뭔가 기력이 없는데 지금 때가 되면 배가 고픈데 또 대변을 시원하게 지금 못 보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장이 한방에서는 이제 삽하다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매끄럽고 윤택해야 변이 잘 나가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건조하고 깔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변비가 더 생기면 도인, 낮에 변비가 조금 더 심해지면 행인. 그래서 한방에서는 기병, 혈병, 기병 변비에는 행인, 혈병 변비에는 도인이라는 약재를 쓰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분은 이제 기혈이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도인과 행인을 같이 처방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황기와 황정으로 원기를 돋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혈을 이제 순환시키는 이제 약재를 같이 불러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술을 한 잔만 해도 빨개지고 커피도 잘 못 마신다고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향부자이기 때문에 이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편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들보다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때문에 고민입니다. 음식 먹을 때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더워지는 계절이 되면 더 심해지고 액체증까지 생겨서 냄새가 납니다. 다한증과 액체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다한증과 액체증에 대한 고민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다한증과 액체증은 모두 땀이 원인이지만 서로 다른 질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다한증은 이제 에크린 땀샘에서 배출되는 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수분이 99% 또 염분이 1%로 이루어져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땀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액체증은 에크린 땀샘이 아니라 에포크린 땀샘에서 배출되는 땀으로 끈적임이 있고 지방이나 암모니아 등의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끈적한 땀이 결국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역한 냄새가 나타나는 경우를 액체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액체증과 다한증은 어떤 한방처로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액체증은 아포크린 땀샘은 결국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머리라든지 또는 이제 겨드랑이라든지 이제 사타고니 그래서 이제 모발이나 이제 털이 있는 부분입니다. 털이 많은 곳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또 모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호르몬 등이 많이 포함된 땀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나 이제 단백질 섭취를 좀 줄여야 되고 예 평소에 과체중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도 이 액체증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땀샘은 긴장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감정의 변화가 심할 때 이 겨드랑이나 이런 쪽에서 사타고니 쪽 또는 심해지면 이제 손바닥 쪽에서 땀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복룡과 애엽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액쥐증은 이 복룡과 애엽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일반적인 이제 다한증은 음체질은 황기와 이제 오미자를 열이 많은 양체질은 갈근과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려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자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이 병은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식이요법이나 생활요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자 개인의 만성 콩팥병에 대한 상태라든지 원인이라든지 현재의 체질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가령 누가 뭐가 먹었더니 콩팥이 좋았다. 아 이거는 좀 피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콩팥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고 그 음식이나 생활요법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만성 콩팥병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했을 때 단백류가 빠진다. 적혈구가 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콩팥의 기능이 병은 오지 않은 상태의 전 단계입니다. 이 경우를 이제 허약하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과체중이다. 그러면 체중 조절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정상 체중인데도 자꾸 단백류가 나간다. 적혈구가 보인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콩팥이 약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너무 무거운 것. 요즘 헬스 운동하는 데서 남성분들이 옆에 분 나는 50kg 들고 있는데 옆에 분이 70kg 들고 있으면 이제 그분보다 지기가 싫으니까 자존심에 의해서 더 무거운 것을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체중보다 무거운 것을 너무 오래 반복해서 들어도 이 콩팥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병원에 가서 피검사 했을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소변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좀 궁금하시면 소변검사를 통해서 꼭 단백류라든지 적혈구가 나가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성콩팥병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의와 상의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과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만성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